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씩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최근에 빅뉴스 이민과 유학과 관련된 뉴스 있으면 제가 잠깐씩 멘트해 드릴게요. 엊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여기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나와서 그 학생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정보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컬리지 졸업 후에 전에는 90일 동안 3개월 내에 취업을 했어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한 상황이 발산하고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이 내가 학생 신분으로 졸업을 딱 하면 학생 신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지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연장이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요 참고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컬리지를 졸업하고 만약에 내가 취업이 잘 안 되는 과거나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장이 아닐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캐나다가 원하는 인력 전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전문 인력으로 갈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의 컬리지를 전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뉴스를 좀 먼저 보내드렸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교통 벌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엄청 캐나다에 제가 벌금을 많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산증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고통 체계도 다르지만 사인도 다르고요. 벌금 금액도 너무 많이 다른데 제가 또 특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었어요. 면허증도 없었어요. 사실은 2001년도에 여행 왔다가 이민 결심하고 2002년도에 답사를 하고요. 아 여기는 운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2002년도 말에 운전을 연습해서 2003년도에 제가 1년도 안 된 면허증 가지고 캐나다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빨리 오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먼저 유학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으로 먼저 왔었고 동시에 이민도 진행했던 케이스라 사실은 좀 그래서 아는 게 좀 많은 거예요. 더. 근데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인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사인 그 쉽게 말하면은 사거리에 뭐 코너에 뭐 대도로변에 어떤 항상 사인이 있거든요. 그걸 정말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인 중에 속도 표시가 더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는 안 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60불인가 70불 나왔어요. 여기는요. 단위가 아무리 가짜는 하찮은 벌금이라도 5만원 6만원에서 보통은 10만원이 넘어요. 100불이 넘어요. 근데 그거는 싼 거여서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 더 올랐죠. 그래서 60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거기 가봤어요. 제가 무슨 스탑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었길래 그런가 봤더니 캐나다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자리를 봤더니 나무 밑에 스탑 사인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게 삼거리였어요. 내가 가는 길에 조그만 길에 옆에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저는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가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스탑 사인이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대 그렇게 내가 어길 일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맞았죠. 제가 여기는 스탑 사인이 보면 멈춤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멈춤 있어서 사람 없고 살살살살하다가 지나가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못 봤었어요. 그래서 사인에 정말 잘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가다 보면 시내에서 외곽으로 빠질 때 50이던 게 60이로 바꾸고 60이로 70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갔었는데 저기에 70킬로라는 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70이 여기서 한 100미터쯤에 70이 있길래 심리적으로 미리 밟게 되잖아요. 한가하고 외곽으로 가니까 70이니까 좀 밟아야 되고 쭉 밟고 갔는데 70 넘어서 한 100미터 더 가니까 경찰이 이렇게 쏘고 있어요. 카메라로. 너무 얄미운 거 있죠. 그래서 가서 뭐라 그럴게요 제가. 나 70보고 달렸는데 그랬더니 이 70 지나고서 너 70이 돼야 되는데 70 되기 전에 내가 밟아서 7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비싸요. 그때 120불 나왔나? 이러고요. 이제 진짜 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사인 정말 잘 지켜야 되고요. 속도 변경하는 지점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루 동안에 한 500불 벌금을 내본 적이 있어요. 50만 원. 왜 그랬냐면요. 저희 때는 이런 정보들 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하나하나 내가 어딜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사람도 없지만 나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깝고 고생할까 봐. 하루는 제가 볼일 벌은 학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나갔다 이렇게 또 와서 한 시간 내로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벌금이 그 학교 지역 장소랑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갈 때 200몇불 올 때 200몇불이야. 똑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며칠을 거기서 봤어요. 도대체 카메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웬걸? 까만 차가 있잖아요. 까만 차인데 벤같이 생긴 차. 뭐라 그러지? 그 차가 안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학교가 30인 거예요. 30킬로인데 제가 평소 달리던 대로 50, 60 정도 달렸으니 여기는요. 속도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50인데 그 이후부터 10킬로 때마다 50불인가? 하여튼 팍팍 올라가요. 킬로당 얼마가 올라가던가.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60 정도로 달렸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왕복 500불.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가 내가 억울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법정에 가면 돼요. 그게 레터가 날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서 항의를 하게 되면 내 기록이 남아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운전 취소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이다. 그렇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죽은 한 사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니까 그냥 가서 내고 일단 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학교 앞은 무조건 30이에요. 정말 조심해서 가야 돼요. 모든 학교 앞에. 그리고 공원이요. 또 30인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는 분이 또 공원에서 벌금을 또 한 300벌로 받았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원도 30인 거야. 여기 캐나다 공원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한가하고 50, 60 다 밟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사인을 보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해서 가해 사인을 안 보게 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걸 가르쳐주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 이민 오신 분들한테. 더 좋은 방법은 각 주마다 가면 차량 보험을 정부에서 많이 하거든요. 거의 정부에서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안 봐요. 저도 안 봤었고. 그렇다고 누가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벌금을 그렇게 그분도 엄청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학교 앞하고요. 공원 30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잡한 시내는 거의 50 거기서 왔다 갔다 6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인이 안 보이더라도.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곽 지역은 외곽 순환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가 80이에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차도 없고 차들이 막 쌩쌩 달리니까 나도 막 신나게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분이 업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주말만 되면 그 당시에 온 교후분들 이지민 오신 분, 새로 오신 분들 모시고 다니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막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가다가 제가 속도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0몇 불이 왔어요. 정말. 근데 거기가 80인데 제가 120을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때는 내가 토지에 억울해서 속상해가지고 못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분을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여행시켜준다고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가다가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코트에 가서 사정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떠나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업이 돼가지고 마지막 트래블 여행시킨다고 갔는데 나 정말 돈도 없고 너무 속상하다 이랬더니요. 250불로 깎아줬어요. 그게 여기는 그게 또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사인도 난 잘 못 받고 속도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나 정말 모르겠다 이민자라 그랬더니 너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다시는 안 해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400 몇 불인데 270불인가 250불인가 깎아서 그때 한 번 제가 코팅 가서 해결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부탁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차 딱지가 있겠죠. 주차 딱지는 제일 조심할게요. 차가 여기는 주차는 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대고서 주차를 해요. 가는 방향인데 이쪽 방향으로 주차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면 주차도 이쪽으로 똑같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똑같이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주차가 참 힘들어요. 여기도요. 한 두 대 차가 빌만한 곳이 비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야 저거 내 자리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차를 딱 했어요. 근데 가서 벌려벌고 딱 나오니까 또 주차 딱지야. 제가 정말요. 한 1, 2년 동안 한 2,000불은 내가 벌금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파이어 스테이션 어쩌고 돼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모든 스트리트 길에 소방호수가 있어요. 그 소방호수 차 두 대 정도에는 절대로 대면 왔는데요. 그게 비싸요. 그게 10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벌금을 내면서 다 배운 지식입니다. 이 교통법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벌금도 많이 냈지만 이 외에도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또 한 번은 여기는 또 이게 구급차가 지나가거나 소방차가 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비켜줘야 된대요.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는 벌금까지는 안 맞았는데 뭐 뭐 차들이 갑자기 사이렌스로 가나면 막 가이러다 붙어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조건 붙어주고 이 차가 비켜가기 하는데 저도 물론 따라가면서 비키는데 이게 좀 어정쩡쩡하죠. 왜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을 그러는데 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안 벗기면 그거 신고하면 벌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스쿨버스 있잖아요. 학교차는 노란 버스 스쿨버스라고 써 있어요. 그 차가 가다가 서면은 무조건 나는 멈춰야 된대요. 내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왜냐.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이 스쿨버스가 아이가 내려서 사라질 때까지 찾기를 건너거나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 안 움직여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봐요. 그게 500불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비싼 벌금이 스쿨버스가 있는데 내가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스쿨버스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앞이나 내 옆에서 스쿨버스가 멈추면 나도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거.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당했어요. 다행인 게. 그래서 아주 이 굵직굵직한 교통위반 딱지들이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벤쿠버에서 또 딱지 맞은 게 뭐였냐면요. 유턴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요. 시골은 좀 지방은 덜해요. 근데 대도시는 거의 유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요즘 네비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비 계시니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러잖아요. 제가 공항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 가는 길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유턴하라고 해서 그것도 할 수가 없고 한참 가다 보니까 유턴하라고 해서 가다가 했어요. 와 가는데 바로 경찰차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너 유턴하면 안 된대요. 네비가 유턴하라고 했다. 나는 잘못 없었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런데 거기다 하필 걸리면 면허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면허증을 또 안 가져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면허증 안 가져간 거 백몇불, 유턴한 거 백몇불, 또 이백몇불이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때 벤쿠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4년 전엔, 5년 전에.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나 돈도 없다.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을 이해해서 나 좀 봐주라 그랬더니 운전면허증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렌트카를 해가지고 렌트회사에 그걸 놓고 온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봐줘가지고 유턴한 것만 해서 119불인가? 그것만 제가 또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도시에 갈 때는요. 엔 말하면 아예 유턴을 하지 마세요. 그 네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는 네비도 안 알려줍니다. 제가 네비보다 낫죠 지금. 그래서 캐나다에 오면요. 교통딱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가요. 여기 와서 음주운전 하잖아요. 영주권자 거의 100% 추방된대요. 이게 법이 너무너무 강화됐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 특히 조심할 게 음주운전 하면은요. 취직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 번 음주운전 한 사람은 또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도 나중에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은 취직도 잘 안 되고요. 영주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추방당할 확률도 거의 90%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교통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나니까 정부가 완전히 틀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CBC 벤쿠버도 자동자 보험이 오릅니다. 너무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교통딱지로 인해서 저처럼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돈을 아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그 모든 거를 방지하려면은 사인을 잘 보세요. 정말 사인을 잘 보셔야 되고 가장 핵심은 주차할 때 소방관 있는 것만 잘 보셔도 웬만큼 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는 테스 있으면 유턴하지 말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해도 제가 걸렸던 그 엄청난 실수는 아마 덜하게 될 거예요. 이외에도 교통붙이고 많은데 중요한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일단은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